안녕하세요 고니치와 고니치와 잠깐만 입술을 좀 발라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골반 삐었어 오늘 선물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인스타를 켠 이유가 우리 초롱언니가 갑자기 호떡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서 대박이죠 아 이거 만드는 만들고 있는 걸 찍으려 했는데 언니가 초롱언니가 만들어준 호떡 맛있겠죠? 여기서 먹어야 되나 언니 같이 먹어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초롱언니가 해줬어요 아 여기 조명이 별로 이거 어떻게 세워놓고 먹어야 되지 기다려봐요 맛있어요 언니 이거 와인 좀 빌릴게요 초롱언니가 만들어준 와플 같던데 집이 다 나오네 잘 먹을게요 초롱언니가 만들어준 와플 먹기 아 와플이 아니라 잠깐만요 나도 뭐 오빠 커피 내려줄까? 응 콜콜 아 지금 살이 너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나 오늘 신경먹은 거야 근데 팬분들도 이렇게 손은 아 이거 많았다 기다려봐 어우 3장 있다 커피 잘 먹을게요 잘 먹는데요 팬분들이 잘 먹으신거에요? 언니 손만 나오게 찍을게요 나 얼굴 나오면 안 돼? 진짜 큰일나 네 언니 큰일날 것 같아서 안 찍혔어 언니 잠깐 뒤돌아보지 마요 언니 뒷모습만 찍게 찍지마 뒷모습만 찍고 있어 아니 나도 그걸 아니까 큰일날 걸 아니까 안 찍고 있어 됐어 언니 안나와 와우 이 정도면 거의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 아 선생님 죽었다 이게 이게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호척도 선물받은거에요? 아니 유럽에서 산거? 유럽에서 산거? 아니 동네 마피에서 산거 마르코꺼 너꺼 보고 있어 마르코꺼 안녕하세요 음 너무나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 맛있다 음 음 음 진짜 맛있는데요? 양이 코딱짓만 하긴 한데 양이 코딱짓만 하긴 한데 양이 코딱짓만 하긴 한데 이거 하나만 먹는다고 음 머리 묶어 먹으라고요? 이렇게 아 살쪄가지고 머리무치는데 됐어요? 무슨 무슨 파마냐구요? 이거 그냥 샵에서 웨이브 한건데 물결 웨이브 아 진짜 활동 끝나니까 나 진짜 너무 많이 먹어 진짜 아보야 진짜 우리 놔버렸어 그냥 진짜 우리 놔버렸어 그냥 진짜 또 활동 때 되면 어떻게 또 살을 빼야 될지 항상 다이어트는 어떻게 했는지 까먹어 그쵸? 응 항상 내가 저때 어떻게 저렇게 뺐지? 그쵸? 우리 원래 이뻔건데 아 잠깐만 안 잘리네 아니 집에 나이프가 없어가지고 언니 뭐 식칼 있어요? 식칼 식칼 좀 주면 안 돼요? 식칼 좀 줘봐요 웃기겠다 식칼 오늘 식칼 한번 하면 웃길 것 같아 음 음 음 이러면 밥을 먹는게 ㅎㅎ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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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초롱언니가 선물해준거 아 선물을 만들어준거 꽃떡 음 음 음 음 다 먹어버렸네 반죽아? 응 아니 오래 걸리던데 반죽을 다 해야 돼 한 30분 걸렸던 거 같은데 그래 언니 잘 먹는 모습 보니까 기분 좋죠? 응 또 곧 초롱언니 생일이거든요 3월 3일 끝 커피가 내리기 전에 되게 신기하다 너무 좋아 원두 그대로 있어도 먹을 수 있어서 기다려봐요 쟤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내가 빠지면 다 보이네 안 돼 물에 침이 들어 안 돼 안 돼 초롱언니가 유럽 가서 선물 사다 줬어요 예쁘죠? 멤버들 컬러 더 달라요 전 강렬한 레드를 사다 줬어요 언니 저게 예쁘지 반색이랑 언니 저게 더 예쁜데요? 아니야 이건 제일 기본이야 이게 아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 그거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거기 밀라노 친구가 어떤 게 더 예뻐요? 이게 더 예쁘지 않아요? 그건 한정판 고마워요 언니 이렇게 놓으면 예쁘지 이거는 내가 갖도록 할게요 이거 예쁘다 언니 한정판을 언니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친구가 나 선물해 준 거야 산 게 아니야 그럼 못 가져가겠다 이거 두 개 내꺼 이거랑 치약 사줬어야지 나 피부가 요즘 진짜 난리 났어 와 나 진짜 요즘에 진짜 활동 끝났다고 진짜 너무 막 살고 있어 피해 줄게요 근데 여기서 해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배불러 그거 먹었다고 배불러 아까 다이제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 여기 요즘 먹방 어떤 게 유행이에요? 나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제 인생 술을 만났어요 제가 술을 진짜 못 마시는데 나의 인생 술 인생 술을 찾았어 진짜로 우유 타먹으면은 커피우유 맛 나는 거야 그 술 이름을 근데 내가 무슨 마키아또? 뭐 있었는데 모르겠네 나 그거 꼭 사서 먹을래 라이브송 받아줘요? 오케이 하영아 이거 어떻게 봤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오케이 하영아 하영아 내가 그거 했는데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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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미치겠다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언니 안경 뭐야? 언니 안경 필터 아니었어요? 어머 iblia 어머 무슨일이야 언니 안경 못간줄 아니 어머 저는 그 유튜브크 크레이터는 다 이런 안경 하나씩 쓰고 해야되거든요 하영아 클레이터 언니 어디에요? 하영이 집 나 나도 한가본 하영이 집을 와아 나 여기 사봐요 빵이..빵이 보여줄까? 빵이 내가 부른다 오래간대 빵이 보여줘 빵이 빵이 언니가 잡아채우지 아 내가 지금 내가 내 꼬는게 나 지금 내가 내 꼬는거야 언니 응 뭐하고 있어요? 잉크하고 있지 빵이가 내 탕쳤어 빵이 거실에 있었잖아 빵이 거실에 있었니? 야 이거 신기하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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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야 빵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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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아 빵이 어떡해 빵이 곁도나고 있어 빵이 여기 당겨나 봐 귀여워 으 싫어? irr 까라 까라 Uh 뭐하러 오고 있어 저기요 그 언니가 또 춤 잘 추잖아요 저희 인싸춤 한번 추죠? 뭐해 왜? 망치춤 추고 있어 아하 이거래요 아 뭐야? 아 이거? 이거? 오케이 저렇게 힘든지나 꼭 알았어요 오케이 아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라이브 방송 잘해요 언니 아 이제 나도 봐야지 오케이 이렇게 하다가 꾸며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굿나잇 언니 재밌게 놀아요 아 전화한 거야? 아니니? 초롱언니다 나 옆에 있어 초롱언니 초롱언니 쿠키 먹었어요? 어 지금 먹을게요 아니 잠시만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하는게 이거 호떡같은데? 호떡같은데? 호떡이라니요? 호떡이라니요 보름달입니다 먹었어요 잘 먹을게요 지금 먹으려고요 잘 먹어봐요 근데 버려도 돼요? 네 잘 먹을게요 어 뭐야 먹으면 안되는데 뭐야 방금 삼시방을 본거 같은데 잠시만 굿나잇 안녕 안녕 아 꺼졌다 먹어봐 신기하네 이거 잘 먹을게요 응 이거 받치고 먹으러 살짝 배부르긴 한데 지금 김치가 땡기기는 한데 진짜 위가 너무 늘었어 아 꼼꼼꼼꼼꼼하네 언니가 꼼꼼꼼 승아언니가 직접 만들어줬어요 음 맛있어? 응 응 맛있게 생겼어 응 맛있어 이거 빨리 밥 먹을거야 밥이랑도 다르지 나 토마토 먹었어 저녁 밥 안 먹으려고 응 근데 결국 호떡 먹었어 이거 봐 성당해줘 보여줘요 이거는 동생이랑 커플링 이거는 엄마랑 엄마랑 커플팩키 엄마 바티칸 성당에서 샀어요 로마 진짜 나중에 한번 같이 가자 어디요? 바티칸 성당 어디 있는거에요? 로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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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들어갈 때 아 거의 이번에 유럽에서 유럽가면서 우와 진짜 커피 맛있어 응 배불러 남주 어디야? 이거 팬분들이랑도 할 수가 있어요? 응 한번 해볼까? 하영이 저번에 했대 우와 나 이거 팬분들이랑 근데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잠깐만 와 진짜 신기하겠다 팬분이랑 근데 팬분 얼굴이 나가는 건데 괜찮나? 그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아? 근데 이게 건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응 치사기에 자기 얼굴 안 보여줄게 없기 근데 이거 걸어도 되는 거 맞죠? 나 건다? 시청자 남주도 있네 응 김님 좀 걸어봐 일단 팬분들이랑 한번 잠깐만 아무나 그냥 딱 찍어 아무나 찍어요? 아 잠깐만 이거 나한테 건 거 맞죠? 너무 어려워 잠깐만 재밌니 남주가 재밌어요? 1번 뿐인데 받을까? 근데 이거 내 얼굴 왜 안 나와? 아 건 너무 신기해 어머 어머 근데 내 얼굴 왜 안 나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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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제가 사진을 찍을까? 그래서 리스트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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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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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아 죄송афVEL 미안합니다 지금 라이브 봤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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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때? 봤을때봤습니다 初めです! ファンの皆さんと すごい! 嬉しい! 日本でどこで 生きてました? 大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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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こ焼き お好み焼き 日本の 食べ物全部美味しいです 何が好きですか? 難しいですけど 難しいですけど 納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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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肉好きですか? お肉? お肉 後ろ 私たちの写真ありますか? ありますあります! 待っててください! 見せてください! うわー! 後ろが ポスターもあ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ポスターもあります! このカード持ってます! あーた学校いんなバーベル ちょろんちゃんも持ってます! 本当に? 持って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ー!私だ! ちょろんちゃん 今のカードとちょっと違うですから たくさん違います! すごい! 黒い髪が好き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日本に来てください! ファンミーティング 応援してください! ずっとしてます! ファンミーティング待って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おやすみ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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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You too! Me too! バ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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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やって終わるんやろこれ? 終わりいただけました まだしますか? どうしてくるかよ? お! ほっとして… おやすみな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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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뭔지 몰라 어떻게 이거 어떻게 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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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아니 라이브 종료 네, 그래서 영어로 불러요 영어로 불러요 영어로 불러요 영어로 불러요 영어로 불러요 영어로 불러요 작년 9월에 도요스를 갔어요 토요스 아 토요스 도요스 미팅 예예예 하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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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이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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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緊張してます 緊張してます 生ライブ 本当にすご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でもどうやって どうやって 꺼졌다 꺼졌네 은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마지막 팬분 한국분과 통화를 손미영님 カメラ アミナ ちょっと タイム カメ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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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까? 너무 빨라서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너무 어려 이게 아닌데? 나랑 하지 은지가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아예 지금 물러지지도 않아 야 이거 껐다 켜야겠다 잠깐만요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재밌다 근데 이거 팬분들이랑 통화하는 거 와 진짜 살 빼야겠다 저도요 근데 이거 라이브 방송을 내가 막 초대하는 게 아닌구나 오케이 은지 은지야 내가 유통 보냈는데? 와 나 나온다 와 나 나온다 와 나 나온다 나 방송 나온다 와 은지야 뭐해? 나 집에 있는데 그냥 야 나는 인스타 보는 법을 몰라 그 너가 만약에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 응 그럼 내가 라이브를 너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고 위에 보면 동그라미 핑크 색깔 표시가 이렇게 프로필 가장자리에 떠 있어요 이거 띵띵띵띵띵띵 이거? 어 그게 이제 아 그거 그게 이제 땡땡땡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다 차있는 핑크 색깔 그게 있으면 아 아 라이브 중이라고 아마 떠 있을 거야 상단에 아 초롱언니 거의 다리 올려놓고 언니 나 보여주면 안 돼? 초롱언니 어쩌고 있는지 보고 싶어 안 돼 초롱언니 왜 안 돼 아니야 뭐야 나 집에서 방송 처음 해본다 보여주세요 집을요? 네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 그래? 왜 왜? 아 참 나 왜? 왜지? 왜 안 되지? 봄이야 우리 집 보이잖아 저는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의 애장품 게이밍 컴퓨터 우와 짱이죠? 피규어도 있어요 태니준 이거 달력도 있어요 우와 그리고 또 잘하놔야지 팬분들이 준 팬분들이 준 그거 아 야야 네 팬분들이 준 그걸로 이렇게 만들었어 우와 만화책이다 다 이거 팬분들이 준 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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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야 나 끊을래 진짜 신기하다? 팬분들이랑 통화할 수 있어 알고 있는데 진짜 짱 이랬으면 나 팬분들이랑 맨날 같이 밥 먹었지 약속 지켜 약속 지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워후 얘들 손 질라 아니 하루에 한 번씩은 얘들아 자 내 과자들 우와 맛있겠다 그건 리얼이다 이상이지 응 우리도 많아 나 끌게 안녕 갑자기?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야 야 봐봐 은재 봐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근데 내 라이브를 보고 싶지 않아 근데 같이 하는 거 끌려면 아래에에 x를 눌러야 돼? 어 날 눌러야지 음 아래에 x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나를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Ok 한 번 너 지워볼게 아 왜 마음이 아프지? 나 아이스크림 사러 가야 돼 내 것도 잘 있다 뭐 들은 걸로 할게요 눈앞에 두고 가 아 눈 아파 다래끼야 탁자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끄는구나 꺼졌어 자 이제 마지막 팬 한 분이랑 통화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안돼 아 열받아 언니 어떻게 해요 아 됐다 언니 그럼 언니가 안 보고 근데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 어차피 이거 검정색 나와서 이걸 하고 나서 저는 김서희님 간다 거절한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근데 잠깐만요. 카메라가 망가져서. 아 진짜? 네. 아 나도 판다 보고 싶은데. 아 대박. 아 대박. 몇 살이에요? 저 올해 고1이요. 네? 언니인데요? 네? 고1 아니야? 아 고1. 아 나 부1이라는 줄 알고. 아 깜짝이야. 고1. 고1이요. 네. 언니 영상 보고 있었어요? 네. 재미없잖아. 아니 완전 재미있어요. 와 진짜 팬인가보다. 그 뽕뽕뽕 부족했어 아니까? 당연히. 당연히 했죠. 진짜 솔직히 좀 노잼인 영상 뭐야? 아 근데 다 재밌어요. 언니 얼굴만 봐도 재밌어요. 그냥. 아니 그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 그 제일 재미 없었던 편 하나만 얘기해 줘. 아 근데 다 재밌는데. 나 이걸 어떻게 골라요. 혼자 있어요? 네. 혼자 왜 안 자고 뭐해요? 언니 보고 있었어요. 판다들 잠 못 자고.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저 김서희요. 서희야 고마워 진짜. 고잼인 언니 방송 봐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워. 아니 언니가 제일 재밌어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언니가 제일 재밌어? 네. 초롱 언니는 안 재밌어요? 초롱 언니 너무 재밌어요. 네? 언니 진짜예요 너무. 언니 완전 귀여워요. 초롱 언니랑 나은 누가 더 귀여워요? 다 귀여워요. 누가 더 재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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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기대합니다. 초롱 언니. 고마워. 네. X 누를게요. 잘 다 보여요. 아니 너무 고마워요. 늦은 시간까지 봐줘서. 아니에요. 진짜 새벽이어도 볼 거예요.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앞으로 에이핑크 많이 사랑해 줘요. 네. 안녕. 안녕. 재밌다. 진짜 한 번 더 해. 한 번. 근데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좋다. 근데 이런 거 많은 거. 진짜. 소통할 수 있잖아. 어.. 이 분은 내 팬의 말씀인가? 아.. 우리가 좀.. 어.. 언니.. 어우.. 깜짝이야. 어.. 누구를 해 드려야 되지? 카린. 아.. 근데 이게.. 저요 저요 하시는데..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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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됐다! 어.. 대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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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어떡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재밌어. 당황했어. 몇 살이에요? 저 이제 고2요. 고등학생인데 지금 이 시간을 많이 보네. 공부할 시간에 우리가. 뭐하고 있었어요? 어.. 언니 영상 보고 있었어요. 재밌어요. 내 영상 재미없죠? 어.. 완전 재밌어요. 뽐뽐뽐뽐보 구독했어요? 뽐뽐뽐뽐보 계속해. 당연히 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 그거 올라오.. 최근에 올라온 것도.. 완전 재밌고.. 그때 초롱언니랑 같이 또 함께 온 것도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미없었어요? 다 재밌어요. 딱 하나만. 진짜 진짜.. 그 중에서도 제일 재미없었다 이거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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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뭐하고 있어요? 아.. 계속 물어보네. 뭐하고 있어요? 에이핑크 왜 좋아해요? 다 예쁘고 착하고 노래도 잘.. 아.. 그냥.. 좋아요. 에이핑크 몇 년 됐어요? 페남지. 저..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 그러면은.. 6,7년? 거의.. 그러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봄이가 에이핑크 뉴스 2 때 입었던 바지 색은? 네.. 아.. 뽐미언니 생일! 8월.. 아 잠시만.. 진짜 너무 떨리는데.. 떨려서.. 맞았어요. 8월 맞아. 초등학교 생일! 8.. 아.. 잠시만.. 아.. 아.. 그래도 다.. 다른 맞추네. 그니까.. 모르잖아.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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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다음까지 이렇게 봐줘가지고. 좋아하는 노래 있어. 에이핑크는 언니가 불러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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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응응 불러주세요. 와우.. 오케이. 개답해줄래? 응응! 아.. 진짜.. 아..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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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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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있어요? 아.. 아니.. 거실에 가족들 다 있어요. 아.. 누구.. 누구 계세요 누구? 아.. 엄마랑 아빠 동생 다 있어요. 아.. 동생분은 저 혹시 아시나? 어머님 아버님 저 아시나? 아.. 다 아세요. 아 진짜요? 그럼 저 인사? 아.. 진짜요? 괜찮아요? 어.. 어.. 잠시만요. 저 동생한테.. 오케이. 오케이. 야.. 이 아래. 현실.. 현실났네. 어머 안녕하세요. 뭐야. 나 라이브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에이핑거 보미입니다. 하하하하 진짜요? 언니.. 하하하하 몇 살이야 동생을? 하하하하 중이.. 하하하하 중이! 하하하하 중이! 하하하하 중이 그.. 동생.. 동생은 뽀미는 알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뽀미는 알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즘에 그.. 중학교에서 누가 제일 인기 많아? 하하하하 에이핑크 하하하하 고마워 많이 사랑해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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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동생 얼굴 이렇게 다 나와도 되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본인 얼굴은 반 보여드리고 동생으로 이렇게 다 보였어도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방금 저 중학교 때 아는 애가 언니랑 통화해서 부럽다고 연락 왔어요 진짜? 나랑 통화해서 고마워 나도 심심했거든 나 심심할 때마다 이제 팬분들이랑 이렇게 영통하려고 많이 해주세요 언니 많이 사랑해줘 이거 저장해주세요 이거 저장? 네 와 나 어떻게 하는지 또 모르는데 이거를 너무 나에게 어려운 숙제를 줘버렸다 아 진짜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고마워 언니들 들려도 감사해요 언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줄거지? 네 진짜 완전 평생 진짜? 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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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도장 아 진짜 아 진짜 대박 알겠어 어여 자 이제 감사합니다 잘자 안녕 아 너무 귀엽다 그쵸 아 이런 귀는 진짜 좋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자야하니까 오늘 만난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구 아 너무 나 지금 빵 먹고 커피먹고 지금 빵이 낑러듬으로 팬분들이랑 통하는지 이를 그냥 너무 활짝 웃어버렸네 여러분 남주야 남자 뭐 자꾸 그렇게 치는거야 뭐 뻥치지마요 부터 키키키키키키키 남자 거의 지금 티비시청인데 구본석도 있네 구본석 결혼하자 불러달래 남주가 결혼하자 이 탐에 커서 다음에 또 해줄게요 여러분 굿밤 잘자요 안녕 안녕